렛잇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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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라가는 애써거든 저거 사람들이 많이 뽑고싶어 하더라고 마늘만 해볼게요 저거 뽑으면 바로 날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윷놀이 오늘 첫번째 게임 만약에 추적이면 일본 다 뽑아버리겠습니다 추적이면 일본 찍어 도자기 다 뽑아버릴거야 개 나오면 안되요 윷조커 윷놀이다 걸러올거 같으니까 그냥 개놀이자 아 거짓말처럼 아닌데 이거 이제 개놀으면 안되니까 야 이거 윷인가요 야 추적 엄청 하고 있는거 봐 계속 흔들거리잖아 자 이번엔 개놀 그렇지 우와 딱이다 이거 바로 엘사각이 했는데 첫밤부터 자 엘사각인데 엘사각 자 4번까지 왔거든요 벌써 호국 명품시에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위험하단 말이지 아 아 이게 서지 거리 나오네요 아쉽네 아 4번까지 갔는데 섰다 자석이라 서는게 어떻게 섭니까 이게 안세지 어이 거리가 아 걔가 죽었나 아 아 또 윷이다 윷 윷 아 살았다 걸 우와 희개수 유지 나오네요 나 이거 6번까지도 못 타 죽겠네 자석으로 당기고 있거든 자석으로 당기고 있거든 네 걸 나오지 마시고 어 야 너 열받아서 일본 도자기 다 뽑아버리겠어 응 야 뭐야 내가 일본 다 뽑는다 하니까 야 몽가게 한다 몽가게 걸 헐 헐 윷 좋다 일단 좋으니까 한번 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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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가자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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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뽑아버릴게 1번 장사 못하게 해야지 도자기 1번 윷이다 이거 좋습니다 또 윷이고요 윷 또 윷 윷 윷 여기서 윷나무 주구니까 게를 노리자 아 주자 갈라다가 넘겨주네 일단 살아라고 자 걸 어 윷불강 나오나 뽑으니까 잘 되는것 같아 자 도 자 개는 안나오겠지 자 걸 넘어갖고 4번 맹품시계 학보 맹품시계 학보 자 개 괜찮습니다 개만 안나오면 되죠 개만 안나오고 넘어가자 오케이 유지입니다 5번 왔으면 승님들 자 이거 엘사각이인데요 엘사각이거든요 걸만 안나오면 되기 때문에 걸만 안나오면 됩니다 개면 더 나올 가능성이 점점 없어지면서 엘사각 더이상 가볼까 더이상 가야되는 각인데 멈추면 안되잖아 너무 아까우니깐 가자 아 어떡하지 엘사각하라고요 지금 괜찮은데 10분각인데 아이씨 엘사가 아이들의 최고의 선물 야 근데 이거 뽑고 싶은데 디엘사가 못 뽑았거든 그녀가 온다 이거 한번 날려볼까 지금 되나 건전지 있나 USB 충전이네 자 이걸 작동법 아는 사람 밑에서 불이 나오는건가 구멍이 있는데 스위치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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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스위치를 켬는데 자 갑니다 야 쓰레기 들어와 쓰레기 들어아아아 오오오 어떻게 씁니까? 껐다가 다시 켜봐요 오오 날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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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끓는다 끓어 날개를 올려 야야야 꺼.. 꺼읍시다 이거 아아악 크